총선 때가 되면 각 당이 일종의 총선 슬로건일까요?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유권자를 설득을 하죠. 통상 대통령 임기 중반이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이 기득권 586 운동권 정치인 청산론을 먼저 공세적으로 꺼내 들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운동권 청산론은 저희 당에서 처음부터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은 중도 시민단체가 사실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권 소위 말하는 세력이 민주화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기득관화되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대협 출신의 운동권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도덕성을 마비시키고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비판을 받아왔고 그런 것들을 저희 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정권심판론이 지금 힘을 받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정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은 물론 집행부이기도 하지만 지금 또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과연 정권심판론이 먹힐 것이냐. 그리고 정권심판의 주체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돈봉두 사건을 비롯해서 코인 등등의 이런 도덕적인 어떤 민주당의 이런 어떤 주체들이 정권심판에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어떤 주체적인 자격부터 해서 정권심판론이 어떤 그런 힘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많은 국민들이 더 운동권 지금 청산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지지와 지금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어떤 프레임으로 운동권 청산론을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경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손진국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여당이 기껏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과제가 운동권 청산이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정부 여당이 그렇게 많은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모인 정당에서 나와서 이거를 몇 번 선거 때마다 계속 운동권 청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 정치를 하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홍현처럼 행정관료로서 오랫동안 국정운영을 같이 한 축을 경험했던 분들도 있지만 이 검사 출신분은 수사만 하셨던 분이잖아요. 아주 행정의 일부분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데 이분들이 민심과 괴리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운동권 청산을 얘기하니까 이제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선거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이번 정부의 문제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부분이 더 와닿지 야당 의원 몇 명을 바꾸는 것 자체가 시대적 과제인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권 청산 논만제 저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와서 지금 국회 혁신으로 1호 불체포 특권 포기부터 해서 그리고 징역형이 확정됐을 때 어떤 세비반납 마지막으로 지금 출판 기념의 어떤 금지 등등 5가지 국회 혁신을 제안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여러 가지 정책 아젠다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주당은 국회 혁신 정치 혁신 그리고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좀 비아냥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미래와 진짜 우리 국민의 어떤 삶 경제의 어떤 회복을 위한 이런 어떤 정책적 그런 어떤 경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 던지고 있는 다양한 국회 혁신 정책 혁신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대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책 혁신에 대해서는 각 당이 지금 공약을 내고 있으니까 그건 국민들이 평가할 거고 저는 정치권에 처음 들어온 분들이 정치 혐오에 기반해서 의원수 줄이자 세비 줄이자 보좌진 줄이자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실질에 맞는 주장인가 그리고 실제로 정치를 해본 저희들 입장에서 그게 정말 정치 혁신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세비를 줄이자 이런 거에 대해서 원내대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기보다 그냥 정치 혐오에 기반한 사람들한테 순간적으로 아 그래 뭔가 기득권을 타파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서 저는 정치권이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을 그냥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권이 주장하는 운동권 청산론 프레임이 친일파 논란으로 다시 또 비화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운동권 청산론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 입장에서 볼 땐 검찰하고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세력 대 민주화 세력들의 갈등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들, 정치검사 출신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비유를 친일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비유가 꼭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원내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불필요한 친일 논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의 핵심은 운동권 청산 이런 얘기하는 게 약간 추상적이고 지금 민주당의 기득권자가 386인가요? 586인가요? 그거는 민주당 내부를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원내대표 발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 돌리고 눈사롱에서 쌍욕을 하나 갖다 댈 걸 대야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에게 조금 먹히게 되니까 조금 과잉 반응을 보이고 좀 잘못된 비유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라면 지금 운동권 청산론을 주장하는 저희가 저희 당이 친일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동권 세력이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독립운동가가 된다는 그런 어떤 등식인데 그런 등식을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독립운동가의 그런 어떤 처절한 어떤 모든 삶을 던지는 그런 어떤 삶 자체를 과연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과 같이 등가로 등치시키는 것이 얼마나 희아화되는 것인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 특히 최근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일대의 얘기를 다룬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예상외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지금 이런 시점에서 그런 어떤 비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잘못된 비유가 실질적으로 운동권 청산론에 대한 더 많은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계속 운동권 세력이 룸사롱 같던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한번 가서 문제가 됐고 사과를 하고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논의가 되게 수준이 낮아집니다. 검사가 룸사롱에 더 많이 가냐 정치인이 많이 가냐 그래서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술자리 가고 누가 룸사롱 가고 이런 걸 갖고 지금 총선의 중요한 과제로 봐야 되느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이렇게 과거의 어떤 아주 오래된 사례를 갖고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식의 왜 여의도식 정치를 바로 와서 이렇게 더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여의도식 언어를 안 쓰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비난과 비판, 혐오의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닌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홍의표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관련된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그게 대응하는 것이고 홍의표 원내대표는 대표의 표현, 비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남이 잘못하면 나도 잘못해도 된다는 거잖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응답에 대한 어떤 대답이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쨌든 정권심판론, 운동권청산론 여기에 맞서 정치검사 청산론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민주당 싱크테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게 너무 야권 연대만을 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2012년 총선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고문을 올렸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2012년 총선이 어떤 때였냐면 NB 정권 말기여서 민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으로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했다가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들어와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당신 비대위원이었죠.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로 약간 중도 확장적인 또 당시 NB 정부의 약점을 보완하는 인선들을 했고 경제민주화라는 약간 중도 확장적인 정책을 하면서 성공한 설례가 있었죠. 2016년에 저희도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성공을 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공천을 했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점수를 올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약간 정권심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부각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약간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최병천 소장 표현으로는 감나무 전략이라고 해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분의 얘기도 일리가 있는 부분은 있죠. 저희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총선 진영이 다 갖춰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야당이 다수당이 돼서 정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 2027년에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할 때가 됐고 그런 준비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최 소장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 진보진행의 연합, 야권 연합은 대표적으로 지역구를 선거연합으로 해서 특정 어떤 정당이 내면 다른 정당에서 내지 않는 그런 식으로 연합 전략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완전히 이건 연합이 아닌 야합이고 완전히 위장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 위성 정당을 또 준위성 정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는데 정당이라는 것은 잘 아신 것처럼 어떤 동일한 정책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어떤 결사체인데 과연 지금 통합형 미래정당이라는 게 동일한 어떤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어떤 결사체인가 그렇지는 절대 않은 것이죠. 이번 총선을 위해서 떳다방처럼 일시적으로 어떤 연합한 이거는 정당이 아니고 위장 어떤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런 어떤 측면에서 어떤 지금 진보진행의 어떤 연합이 아니라 정말 탈법적이고 비합적이고 반헌법적인 어떤 위장 어떤 연합체를 또 민주당이 어떤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어떤 약속을 헌식착쩍 벌이는 이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분노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국민들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똑같이 국민의힘은 예전에도 위성 정당 만들었고 우리는 안 만들었겠다는 약속을 안 했으니까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뭐 국민의힘이 비판하니까 저희가 별로 아프진 않습니다. 네.